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릭의 아인스입니다. 저희 피규어올릭 유튜브 채널이 요번에 구독자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1만 명을 넘어서 15,000명까지 구독자가 생겼는데요. 이러한 순간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자기가 또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들의 소장품 공개!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피규어 제품을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내주실 때에는 찍으신 제품에 대한 사연이나 간단한 코멘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 중에서 총 5분을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예전에 위탁받아서 리뷰했었던 제품 키즈네이션 어벤져스 이어폰 플러그 시리즈 캐릭터 1개씩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기간은 2주간 받을 거고요. 보내주신 사진들은 해당 이벤트 종료 후에 다른 분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영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피규어 홀릭 채널도 15,000명이라고 하는 구독자가 모였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점들은 점차 계속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다양한 제품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넘어서 2만명, 3만명, 5만명, 10만명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주간이라는 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